여러분의 선조들은 28,000명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집 배꼬부대가 28,000명이었습니다. 어느 편에서 누가 지대하든 상관없이 그들이 볼 때 옳은 것을 따라서 목숨을 바쳐서 지속적으로 한 편에서만 섰던 사람들, 그게 바로 배꼬부대입니다. 한국전쟁이 종료가 되죠, 동전이 되죠. 그 다음에 남인석들에서 그 배꼬부대를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고 비난하고 비판했을 때, 그 사람 배꼬부대 중에는 북털이 서서 오른 길로 행했습니다. 왜냐면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죽기에 특정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다는 것은 성료로 박혀있는 일입니다. 오늘 제가 오늘 선생님들에게 반면들이고 싶어 오신 것은 예수님이 따른 시대에 시작하실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그냥 성교다가 한번 성교해볼까 생각하지 마시고요 중만들이고 계셨다가, 사고에 상담 갔다가 포즈하려고 말하는 아예, 접어내주세요. 나만 정부가 계속 말하는 것처럼 야, 이거는 하면 좋다. 이거는 하면 안된다라고 세상의 대신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아, 감사합니다.